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나아옵니다 눈을 들어 보는 모든 것에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으며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을 보며 매 시간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건강한 몸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가득함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감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감사가 되게 하시며 놀라운 사랑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내워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죄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담대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옵소서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험한 세상에서도 주의 안전한 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명으로 주신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둔하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세상에 보는 눈이 많다는 이유로 전해야 할 복음이 슬그머니 감춰지지는 않는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심이 그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계획대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사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이 보기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능력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소명과 자리를 지킴으로 충선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같은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지키는 많은 한국교회와 해외의 성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쉽지 않음에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때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손해보다는 복음이 우선이기에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오니 주님 이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돌보심이 이들의 삶에 복을 주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걸식하지 않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혼동과 염려가 가득한 지구촌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는 다른 주님의 평안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아닌 평화로운 삶의 이야기가 들리게 하옵소서 너무 많은 이들의 필림과 참혹한 실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희망의 이야기가 들리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사 전쟁은 속히 멈추며 화합의 소식이 나눠지게 하옵소서 또한 겨울이 다가오며 많은 굶주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시작된 분쟁이 누군가에겐 식량의 통로가 막히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서둘러 주변 이웃나라들의 마음을 여셔서 나눔과 누림이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억압된 곳에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감사한 누림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이 교회에 김경진 단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영과 육에 강권함을 주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목양의 시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동행이 일어나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신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모습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에 있는 많은 환우들과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들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뻗어 아픈 이들의 부위를 만져주시고 기도하는 바 회복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양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빛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올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앞에 큰 위안과 힘을 얻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저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메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워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움같이 음란한 여인 우홀라와 우올리바에게 나왔은지 우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오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는 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내용을 들어본 즉 남편이 길을 가다가 딴 여자에게 잠깐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 나도 내 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지금 나와 혼인신고하고 왔으니까 이젠 한눈 파는 것도 안 돼 라고 하면서 혼을 내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억지 같아 보이지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교제할 때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혼인신고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결혼을 한 사이가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니 이 말은 이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속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로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내어주면서 절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가 정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보던 그 눈도 서로에게 속하게 되며 서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결혼과 혼인이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서약의 관계로 절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거는 내가 좀 불편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사랑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의 계약이 되며 서로에게 속함으로 의무를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끊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관점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관계라는 말을 조금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인사 나누고 웃는 얼굴 보여주고 가끔 만나는 것이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 우리와 교제하시다 우리를 아시다 이런 말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와 계약하듯이 우리와 혼인하듯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에 구원만 하셨다 사랑으로 구원만 하셨다 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구원이 끝이야 이제 자 너희를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 함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맺은 관계 그리고 또 내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곧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의 언약을 통한 계약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인간은 반대로 이를 자유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란 마치 혼인한 부부와 같이 깊은 계약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개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호세 선지자에 보면은 음랄한 여인과의 결혼을 시키고 그 여인이 도망갔을 때 다시 쫓아가서 잡아오고 붙들어오고 다시 건져오고 이와 같은 모습을 표징으로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그저 하나의 불쌍한 존재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내와 같이 마치 계약한 그런 혼인한 사랑과 같이 구원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던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나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키시면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요 곧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그러면서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약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일 뿐 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심판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과하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속을 당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율적인 관계로 보았을 때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께 왜 그게 죄가 됩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옳은 대로 가겠다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죄가 됩니까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불편해하시는 바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냐고 합니다 또한 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이처럼 지켜야 할 것은 많고 요구하시는 의무가 많은 이유는 곧 우리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과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는 만세 전부터 계획된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단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보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에 오늘 이 언약의 관계가 구원을 깨달은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홀라 오올리바 이와 같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함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무엇인가 그럼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이를 다음과 같이 쉽게 좀 분류해 봤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첫 번째는 가증한 행위라고 하면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종교적 범죄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음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그와 같은 계약을 깨트리고 우상과의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육적인 가늠보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여와 하나님의 배만하였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시선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 결혼을 한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이 가고 몸이 움직이고 가까이 다가가고 혹 만지다 보면은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안 섬기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는 대체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교로 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가면은 늘 보여줬던 예루살렘의 멸망 관련 영상 자료 가운데 인상이 깊었던 대목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영상이 나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도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번제가 드려지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저버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예배대로 늘 지키고 있음에 안심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처럼 다른 것들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변명에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매력적인 것들을 같이 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그 당시 이야기를 10편 50편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우상승배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하게 맺어야 하는 관계에 조금씩 틈을 만들어가면서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상승배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의 드리는 행위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릇된 행위를 우상승배라 여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혹시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행위 가운데도 이 정도면 종교적인 것인데 이 정도면 좀 종교적으로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 나가면서 대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의 행위를 명상으로 바꿔버리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자신감, 책임감이라는 말로 바꿔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바꾸므로써 우리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우상승배, 우상이 곧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증한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장여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38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일에 중간에 나오는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당일에 라는 말은 이스라엘 장여들이 우상 재단에 불살라버리던 당일에도 성전에 출입을 하며 제사를 여전히 들었음을 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안식일에도 안식일에도 성전에 출입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 하면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함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곧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근데 아울러서 오늘 에스게에서의 말씀은 죄까지 지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그 성전에 드나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도 담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함을 우리들에게 의무로 주시고 계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허물없이 받아들임입니다 쉬운 말로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쉽게 받아들임입니다 거침없이 이는 40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포로기 전에 남유다 이프기 세대들의 배경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나 많은 힘듦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며 이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약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강한 나라를 붙들고 강한 나라와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곧 이방 나라와 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출애국기 이미 34장에서 금지됐던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이방 여인들을 들이면 그들과 혼이 나면은 그들의 만나면 그들의 신이 너에게 들어와서 너희가 우상숭배를 할까 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기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가증한 행위들에 있어서 이방 군대를 사용하여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에 그치게 한 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누군가를 심판하시면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가증한 일들을 버리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실하게 오늘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